I love you first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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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이거 여자 팬티 아니에요? 아닌데요 이거 제 팬티에요 이 팬티가 그쪽 거라고? 이 레이스까지 달린 핫 레드 팬티가 저 이런 디자인 좋아해요 마음이 안 좋아지고 뻔뻔해 뻔뻔해 아주 뻔뻔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여자 팬티를 주머니에 넣고 달리는 게 말이 돼요? 내 말이야 그래 나도 가끔 기분이 안 좋아 잠깐 이거라 식사람! 오지마! 어! 어!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이게 진짜 그 조건이요? 그렇다니까요 집에 이런 게 깔별로 있습니다 같이 가서 확인해 보실래요? 이 창